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의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의 증시는 롤러코스터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나름 괜찮은 분위기로 장을 마친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PPI 지수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와는 좀 무색하게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증시 약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 종목들일 텐데요. 빨간불이 더 많은지 파란불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기분도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님 오셨으니까요. 또 오늘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비 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문이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진단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출석체크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곰쥬마율님이 가장 첫 번째로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세곰쥬마율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정주린이님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진단쇼 출첵합니다. 하트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단쇼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제갈공명님도 오늘은 이렇게 종목을 들고 와주셨네요. 네, 제갈공명님도 환영하고요. 아싸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러브수기님,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 막차외노자님께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진단쇼를 찾아와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뭔가 반갑고 좀 좋은 느낌인데 오늘 막차외노자님께서도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형준최님도 출석체크 해주셨고요. 드룹조아님도 귀엽게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네, 드룹조아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러브러브님도 함께 출석체크 해주셨는데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꼼꼼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진단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은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인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요즘에는 다시 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약간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모멘텀이 이번 겨울에 좀 유효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모멘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일단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관심에서 제외시키라는 말씀드리고요. 가격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 실증 모멘텀은 코로나 수요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이오라 그러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엔터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관련 게임도 그렇지만 이미 실적이 다 반영되고 실적이 오히려 잘 안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그리고 어떤 테마성 모멘텀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대상성 한 30년 동안의 10년 사이클인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2018년도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201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초반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와서 다시 바이오주한테 폭등하고 제약적으로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 내 주식 인생에 내 평생 맞이할 수 있는 그 큰 사이클은 다 시세가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상 고점, 역사적 고점을 다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일 주들도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로나19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코로나19, 2호 이런 게 온다든지 2, 3이 온다든지 그러면 다시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상 고점을 돌파한다는 돌파를 못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관련주를 매매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게 시대가 끝난 주식, 그런 것을 매매하는 게 바로 그런 사상 고점을 돌파 못한다는 마인드를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잠깐 치고 나오겠다 잠깐 수익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도박지 마인드라고 그랬습니다. 일례로 들면 조선주는 2000년도 초반 90년도 말부터 2000년도 초에 우리가 일본을 제키고 수주장고 일본을 제키면서 2000년도 3월에 끊임없이 중국 서부대개발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세계 1등으로 그런데 2007년도 주가 고점을 찍었는데 실제로 실적은 2009년, 10년까지 나왔습니다. 그 3년 전부터 거의 수주가 이제 거의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주 시대는 그때가 사상 고점 끝났습니다.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조선주의 그 사상 고점을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죠. 오히려 지금도 끝없이 내려와 있습니다. 50만 제, 10만 원 있고요. 10분 1타적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잠깐 많이 가격 매력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잠깐 1, 20% 먹고 나오겠다 하는 마인드를 가면 즉, 그 시대가 끝난 주식, 실적도 안 나온 주식, 나빠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손질을 못하게 되면 바로 보초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만 주식으로 큰 돈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2018년도 하만기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제약바이오주 물어보면 눈길도 주지 말아라 누가 지금부터 100% 올라간다고 믿지 말고 믿더라도 하지 말아라 많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바이오 코로나 수혜주의 최초의 1등 수혜주는 시즌이었죠. 왜냐하면 유전자 진단 그럼 3만 원대에서 주식이 올라갔으면 이렇게 3만에서 여기 보시면 저거 보상하고 해가지고 그런데요. 7천 원대에서 여기 보면 2020년도 2월달에 19,000원이고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1월달에 14,000원 1만 9,000원 3월달에 1만 9,000원 1만 8,000이니까 18만 원 10배잖아요. 16만 원 갔잖아요. 밑에 그거는 평균적으로 보면 박스건 상단이 1만 4,000이니까 13만 원 10배예요. 10배간 주식이 다시 또 오른다면 바닥에 30배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끊음씩 내려왔죠. 16만 원 지금도 3만 원대예요. 한 달은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또 급락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실적을 계속 갱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이런 주식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보시면 컨센서에서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200억대 있다가 6천억, 이젠 2천억, 천억은 내려오죠. 그러니까 6천억대 나오는 사상 영업이익, 최대 영업이익이 반에 반타작 되는 거죠. 그럼 주가도 반에 반타작 되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러면 8만 원에서 반에 반타작은 또 4만 원 되어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4만 원 왔잖아요. 3만 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러면 아직도 초보자들이 잠깐 먹고 나오겠다. 많이 빠졌네. 가격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루에 7% 올라가니까 가격만 빠졌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2만 5천에서 3만 5천이면 거의 40%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돈이 될까요? 시가총 2등입니다. 대한민국의 140조고요. 7월 4일날 35만 원 더 저가되면 지금 70% 올랐습니다. 시가총 2등이. 9월 말 저가되비해서 9월 말 저가되면 지금 35% 올랐어요. 세계 우리나라 2등 주식이 이렇게 잘 가는데 돈이 수천억 있어도 한 점 5월이나 되는데 굳이 내가 바이오주라든지 잠깐 겨울에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 장깨예요. 관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그렇고요. 반등할 때는 장이 좋아질 때는 많이 빠진 가격을 보지 말고 낙폭 가대주만 보지 말고 구조적으로 크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빠진 주식이 있어요. 그걸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멘텀도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격 메리토 크지 않는 상태고요. 가격 메리토 이런 게 훨씬 더 커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가 대비하면 삼성 SDI도 48만 원 지금 78만 원 왔잖아요. 그럼 이 시가총 5등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굳이 내가 실적도 계속 나빠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투명한 주식에 나의 돈을 투자를 하면 그 원금도 못 받고요. 이제는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제약바이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심을 버려라. 많이 빠졌던 생각도 버리고 관심을 버리니까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주식이 많다. 관심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모멘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예 관심도 주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을 조금 노려봐도 괜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다른 섹터들 다른 종목들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 볼 종목은 아싸님이 보내주신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6,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이 한일사료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도 사료 관련한 모멘텀 받고 저렇게 4%대 상승률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또 저렇게 윗고리가 달려서 약간은 불안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한일사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현재 일단은 먼저 기업을 알아보고 목표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명에 뭔 일을 하는지 뭘로 돈 먹고 사는지 나옵니다. 한일사료니까 사료를 수입해서 이렇게 양계장이나 양돈장이 돼서 거기에 마진을 먹는 거죠. 배합사료 생산해서 또 공급도 하고요. 이 목적을 해서 6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사료가 많으니까 산란계 닭 양계의 시장이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수입욕도 있지만 수입욕이 커져요. 그런데 사료 쪽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료도 차지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곡물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곡물을 사와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텐데 비싸게 사와가지고 그럼 비싸게 공급을 하면 그에 대한 가격 증가가가 된다면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료는 계속 올라가서 급하게 올라가죠. 사료값이 몇 배씩 올라갔잖아요. 몇 배 올라갔으니까 그걸 사와가지고 그러면 양계업장에 사료를 비합해서 몇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똑같이 올라가게 그러면 다 닭을 안 키우죠. 사료값이 사료 비싼 걸 사가지고 다 키웠는데 닭을 팔려 그러면 사료값도 안 나오는데 그걸 왜 키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는 136억이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보니까 현재 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마이너스 2억 적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받기 그 돈이 19년 20년 대사는 44, 별로 돈이 안 되는 시장이죠. 즉 성숙기 시장이에요. 사료를 수입해 사는 업체가 있고 양계나 양돈이나 이렇게 먹이는 수량은 일정한데 닭을 올해는 100만 마리 먹겠다. 내년에는 시장 성장 200만 마리 그러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많아진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도 줄고 애들도 적어지면 당연히 치킨 값도 치킨 팔아도 안 돼요. 닭 팔아도 별 돈이 안 돼요. 사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성숙기 시장이라는 거죠. 즉 돈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것을 나는 주식을 잠깐 먹겠다고 돈을 투자해서 사겠다니까 기본을 다 무시한 투자를 하는 거죠. 적자잖아요. 그러면 닭을 수입해 와서 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닭을 사는 해외에서도 사오다. 그 닭도 비쌉니다. 비싼 사료로 공모를 사가지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주식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공모를 많이 내려왔으니까 내려왔으면 이제 되겠다. 그럼 과거처럼 똑같이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그럼 과거에 35억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운동은 35억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곡물가 올라가 난리 나니까 테마층 올라가는 수혜주라고 그래서 끝없이 올라갔잖아요. 평상시는 1, 2천원짜리입니다. 이것도 이제는 사상 4월 25일 만오천8 앞으로 제가 보기에 내가 주식하는 한 이 4만 만사천 만오천8 돌파하지 못한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만한 모멘틈이 또 전쟁이 나면 모를까. 그러면 이거 모멘틈이 없는 거죠.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금방 시즌을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시즌이다. 그럼 시즌은 그런 시대가 와야만 또 가는데 보세요. 이 가게가 많이 빠져서 여기까지. 그러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사면 많이 빠져서 잠깐 올라가겠지. 그런데 끝없이 빠지잖아요.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 가격 3,4만원대 적정 주가니까. 아닌지 가거보다 특별히 좋아지는 성장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은 여기는 있지만 또 빠지면 저 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2천원대 자리로 아직도 반에 반 터져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목표가 얼마나 손해놨네. 6,000원백 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6,485원을 잠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폴란드와 미사일이 떨어져서 어쩌저쩌고 그러면 또 전쟁이 나면 공물같다. 나면 그렇겠죠. 그래요. 또 그러면 또 이익이 안 나요. 적전하듯이. 테마성이라면 테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코로나주가 작년에 시즌에 계속 내려오면 잠깐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또 몇만 10만 20만 잠깐 올라와 또 내려와 또 내려와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숙기의 사장 산업이다. 그럼 잠깐 할 때 이거를 사면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여기서 물리잖아요. 계속 쐈다고. 왜 적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불확실한 산업이나 종목에 많이 빠졌다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초보자 영역 초보자들이에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효성세월이다. 저는 전략매도 하시고 이쪽으로 관심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사료는 전략매도 이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들고 계신지 조금 되신 것 같고 일단 차트 아까 보셨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모멘텀이 확실히 있지 않는 이상은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문가님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매도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진단해 볼 종목은 제갈공명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TSE입니다. TSE 매수가는 5만 6,700원에 비중은 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추가 매수해서 탈출이 가능하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나 이쪽으로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TSE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괜찮은가요? 추가 매수 금지시키고요. 지금 반도체가 삼성에 잠깐 올라오고 요즘 워름복표 또 TSMC를 샀다. 그럼 관련된 주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막연한 생각이죠. 저는 2021년도 작년 초나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반도체 디링값이 까지 반타작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반타작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디링값이 아직 바닥을 찍지는 않았고요. 6개월 뒤에 반도체 디링값이 바닥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면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가겠죠. 지금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고 누가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데요.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내년에 주도주가 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반등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반도체 LED OLED 관련 산업은 전부다 성숙기 산업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대에 온라인 시대가 오면서 온택트 하면서 전체적으로 살 거 다 사고 핸드폰도 딥스프레드 살 거 다 하고 다 준비되고 대용으로 다 했고 하기 때문에 소비가 확실히 줄어든 거죠. 그럼 관련된 산업은 디렘 반도체 디렘도 데이터 센터 든가 빼고는 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큰 추세 상승 쉽지 않다는 거죠. 미리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그러게 보고 지금은 비중이 적으니까 5% 그러니까 50% 타서 본전하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56,700원 이에요. 가격을 볼게요. 56,700원 어디에 사셨나 여기에 샀겠네요. 그러면 거의 바닷건이라고 내가 샀으면 주식을 바닷건이라고 사겠죠. 아마 여기 샀든 어디에 샀든 여기 샀다 치고 올해 팔았다 사네요. 그러면 TSE가 가행이 이 정도의 회사가 될 수 있는 건지 보면 제가 금방 코로나 피해죄가 되는 거죠. 코로나 없어지면 그러니까 바닥에서 산다는 생각 진입하면 폭락한 거죠. 그리고 이 가격 8만 이 가격 올해 올인데 이거를 다 돌파하려면 실적도 계속 좋아져야 되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기술적인 반등 하더라도 내가 샀던 5만6천원이란 저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로 사는 즉 초보자들이 주로 사는 그 가격대는 항상 손절해야 될 때나 진입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 주로 사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물리면 거의 90% 이상이 나의 목표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해놨다가 5만6천원에서 20% 이렇게 손해놨다가 올라가면 반전하면 본전 근처에 와가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을 주식해도 계속 본전만 하면 잘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는 조금 개선돼 이것은 20년도 코로나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수혜주라도 보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피해주고 하잖아요. 반대 단순하잖아요. 세상이 단순하듯이 주식 투자자도 엄청 단순합니다. 그래서 대중투자자들은 무뇌에 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격만 따라가다닌다. 이게 심리적으로 나옵니다. 투자 심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전해서 내가 물타가지고 5%를 본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45%를 추가 투입해서 하겠다. 이것은 장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물타서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지식을 45% 사면 되잖아요. 사가지고 5% 손해나고 45% 새로 신규여서 그걸 먹어가서 5% 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주식에 대해서 물타서 본전을 해야 돼요? 본전 마인드밖에 안 되는 거죠. 기업에 대한 걸 사야 되는 거죠. 기업 좋은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는 주식은 거의 100% 이상 나올 정도면 수두룩합니다. 이게 100% 나올 거 본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20, 30% 45%는 돈은 여기 투입하면 안 되죠. 5% 갖고 있다가 그냥 올라가서 본전 가면 파시고 물타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만약 물 탄다면 정말 2만원 깨져서 과거 원래된 주가 15,000원 이렇게 120,000원 2만원 이하 이렇게 오면 그때는 물타도 5%니까 45% 사면 단가 그 근처로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생각조차 사는 게 안 된다. 우리 필명은 아주 좋은데 제갈공명 님이시라는데 그 정도의 제갈공명 새로운 생각을 해줘야 되죠. 전략 전술을 짤 때 그래서 같은 거 여기에서 물 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조금은 온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치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타는 금지입니다.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컨센스도 보면 천억 정도면 2년 뒤에 천억이면 지금 4,700은 한 5배 정도 되지 않아요. 2년 뒤에 예상.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는데요. 이게 실적이 안 날 거로 보입니다. 다른 반도체도 5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평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아직 추가 하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식 5%밖에 안 되는 거 보유하시고 물타기 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핵심은 물타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유를 해보시고 나중에 매도 공간 놓치지 마신 다음에 이 종목은 팔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TSE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막차 외노자님이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말고 또 누구 나오시냐고 댓글창에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좋은 날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나름대로 요즘 시장에서 또 한 번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CS 윈드 6만 2,900원의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11월에 매수한 이후에 1년 정도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언제까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매도 시점과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CS 윈드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중간선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뉴스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좀 더 욕심을 내봐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CS 윈드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풍력 관련주를 사면 동국의 SNC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항상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를 때는 그 관련된 태양광주를 사고 싶으면 그 일등주인 하나케미칼을 사고 풍력주를 사고 싶으면 실적도 바치 일등주인 CS 윈드를 사면 됩니다. 쓸데없는 소용주만 몇천짜리 앞으로 풍력테마 뭘 한다고 특허했다고 그런 거 사봤자 돈도 별로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확실한 걸 사셔야 된다. 이 CS 윈드는 영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달려올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국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는 풍력시장은 성숙해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폭력 설치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네덜란드라든지 동유럽 쪽에는 폭력타월을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산면이 바다인데 폭력타월을 해서 바다에서 하면 발전소 만들고 폭력발전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쉽지 않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숙기 시장이고 해외 쪽에서 팔아야 되는데 특히 영국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 친환경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쪽은 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매출을 항상 사상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GS 윈도우의 실적을 보면 폭력타워 대다수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니까 2019년도부터 이렇게 급증하기 매출액이 60% 그럼 그전에 18년도 정도나 10천도 주식을 사놔도 되는 거죠. 많이 쌀 때 20년도는 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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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20% 이상 성장하고 있죠. 그럼 한 번 사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폭력주는 테마성에 크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되는데 그럼 바닥에서 사서 쌀 때 사서 단순 가게 그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왜? 고성장을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폭락했을 때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2020년 3월 올해 이렇게 사놓으면 수익은 기분 나는 거예요. 왜? 실적이 계속 20% 이상 성장하니까 장기로 해도 되니까 아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증가되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요. 19% 마진이 축소되고 왜 그럴까요? 만약에 폭력타월을 하면 만든다고 철부터 알림위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원자재가 폭등했잖아요. 그럼 원자재가 폭등하니까 나아가 나쁜한 단가는 일정한데 마진적으로 작년보다 20%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내년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매출이 35% 늘면 이익이 80% 는다. 그럼 이것은 다시 원자재가 제자리로 내려온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런 거고요. 그래도 원자재가 조금 내려가고 실제로 내려왔으니까 많이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늘면 매출액이 35% 능니까 마진폭은 더 늘어나는 거죠. 올해 원자재가 워낙 두세 배 비싸던 게 정상화되면 마진이 늘어나는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내년에 실적이 좋잖아요. 단기 순이익은 한율 효과도 있으니까 한율이 때문에 지금 그런데 한율이 정상화되면 천억으로 나오는 거죠. 와 천억 나오네. 그러면 실제로 BEP 기준으로 보면 천억이면 현재 기준으로 3조네. 1조면 10배잖아요. 3조 30배. 아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구나. 거의 적정 주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30배면 이보다 물론 20% 성장하니까 30배는 적정 주가가 괜찮아요. 그럼 이 적정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8만 원 정도예요. 8만 원 정도 7만 원 사전 여기서 한 10% 정도 상승하면 추가 상승하는 것은 좀 더 모멘텀이 있든지 실적이 나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다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면 21년도는 23년도 예상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럼 24년 25년도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미국의 성장 이 산업의 성장 수혜를 받으면 돌발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여기서 샀을 때 현재 구간에 보면 올라왔잖아요. 그럼 과연 어디서 사서 올라왔나 보면 기관들이 산 거죠. 기관이 샀기 때문에 추세 상승인 시간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마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보여요. 8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중을 8만 원 목표가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 좋은데 일단 비중이 10%밖에 안 되네요. 6만 2천 수익 중인데 6만 2천이니까 여기서 사서 제대로 산 거죠. 많이 빠져서 산 개념 이것은 실적이 좋으니까 빠지면 올라간다는 거니까 잘 사셔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10%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시 6만 5천 이외로 오면 두 사면 되잖아요.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앞으로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8만 원 정도에서 7만 8천에서 8만 2천 사이에서 매물을 좀 견뎌야 됩니다. 견디든지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럼 10%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오면 나는 더 사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팔고 싶으면 8만 원 정도 내외에서 절반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사도 되는데요. 이 10% 비중을 사가지고 주식 수익률을 30억 원 먹어봤자 계좌 수익률을 3%밖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억 가지고 1천만 사과 300만 원 벌어봤자 나름 9천만 원이 산 게 10% 빠지면 900만 원 손해놨는데요. 3%만 빠져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이 기업이 내가 금방 제가 이렇게 전문가니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차트 또 차트 못 보면 이 편남 HTS 다 있잖아요. HTS 해가지고 기업이 뭘 하는지 기업 계획 언제 만들어졌는지 재무제표는 모르면 봐도 모르면 안 보고 좀 읽어보면 되잖아요. 이것만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거 보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 시장에 가서 무한단 사더라도 징징한지 안 징징한지 헐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맨날에 얼마인데 얼마 전에 얼마인데 지금 얼마고 다 알고 사잖아요. 콩나물 또 가격 다 알고 사는데 뭐 어떤지 징징한지 이거 어디서 만든 거지부터 통통한지 얇은지부터 다 보고 하는데 주식 투자자들 안 보고 그냥 가격 보고 와 일로 가네 누가 사람을 사고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확실하면 그때 주식을 사는 거죠. 그때 많이 사야 되죠. 기본적으로 20%는 사고 원하면 확실하다. 그러면 30% 이상 사고 최대 50%까지 사도 장기 투자는 50% 사야 되니까 그럼 한 30%는 사야만 내가 전체에서 세 종목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30% 사는 게 아니라 아까 6만 2천에 아주 좋은 가격이니까 바닷건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20%는 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저는 목표가 근처에 왔기 때문에 10% 때문에 여기서 추가 사기는 그러니까 논리목 줄 때는 추가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패스윈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조정받았을 때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CS윈드 보유해 보시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8만원 구간까지는 견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CS윈드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정주린이님도 CS윈드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수익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지금 수익 창출 중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다른 종목들도 오르기를 제가 여기서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종목 해볼텐데요. 다음 종목 진단은 레귤러님이 보내주신 동화기업이고요. 7만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동화기업 7만원이면 원금 회복까지는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화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건자재도 있지만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차전지주들 잘 가는데 전해액이라서 탄력을 덜 받는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 관련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대단히 빠져있는 상태죠. 작년에 국가에서 그러면 이 동화기업은 원래는 건자재 우리 동화자연마루 이러잖아요. 동화자연마루 그럼 동화기업은 아 마루 같은 거 이렇게 만든 회사나 엘지하우스시라든지 뭐 한샘 이런 것처럼 아 그러면 아 근자재 근장재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구나 화학회사네 그죠 결국은 아 그렇다 그래서 보면 화학계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자대도 있고 건축자대계열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화학 쪽도 있으니까 건축자재 그 다음에 동화연려트로닉스 있죠. 인수에 대해서 있고 그래서 여기 2차전지를 하는데 전해액이에요. 그죠. 전해액은 화학이죠. 화학이면 전해액 만든 회사가 몇 개 있죠. 국내에 그렇게 기술 진입장비 높지도 않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언제든 어디든지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메리시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2차전지에 대한 테마 같이 불면서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면 건축자대도 거기에 쓰니까 매출액 대다수가 이익구조는 올해는 당연히 마진이 축소된 거죠. 원자재 가기 때문에 축소됐고요. 조금 나아진다면 내년에 좋아지는데 매출액이 이제 늘죠. 그러면 여기 7천억대에서 20년도 19년도 거기에서 1조 6천억 24년도 보면 거의 매출이 두 배가 늘잖아요. 두 배 반 두 배 아 그럼 최소한 두가는 뭐 다섯 배 정도 이상 올라가겠죠. 2, 3은 6 5, 6배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만에서 다섯 배 올라왔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두 배 뛰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3하면 되니까 다섯 배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년도 예상실적의 2024년도 까지 예상실적이 전부 다 반영됐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액 관련된 매출은 커지 않으니까 그러면 반영된 상태이 그러면 다시 이걸 19, 1만 11만 9조 4, 3, 9조를 도포하려면 거의 다 실적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쪽 계열은 좀 불투명한 거 많으니까 그리고 2차전지 산업에 2차전지 쪽이 그렇게 아직은 좋아지고 있지만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세일도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에요. 시간도 시간 대비해서 내가 실적이 나오는 거 배에 비해서 조건을 미리 선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걸리다가 다시 실적이 받쳐지면 또 한 번 레벨업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장기이기 때문에 사놓고 빨리 뭔가 가야지 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제조업체는 땅 사고 공장 짓고 기계 들여놓고 양품이 나오는지 해야 되고 1, 2년 기본적으로 흐릅니다. 난 주식사가 1, 2년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빨리 가기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스매치가 발생돼서 이 주식이란 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스매치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모멘텀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런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된 실적도 없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보이는데 7만원이면 큰 단과는 아니에요. 팔고 싶으시면 어제도 7만 3,700 갔네요. 팔고 다른 걸로 가는 게 좋을 걸 보이는데요. 저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7만 8천원 7만 7천원 7만 8천원 7만 8천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매도하고 다른 2차전지로 갈아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년에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 확률로 경기는 안 좋을 걸 보여요. 올해 고금리가 높은 상태 인프레쉬는 고물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역량은 내년에 경기 침체로 보답이 될 겁니다. 그럼 경기 침체 구간에는 근자재뿐만 아니라 화학 이런 계열조건 주식이 실적이 못 나오니까 주가가 쉽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2차전지 종목 중에서는 관련된 그런 화학이라든지 근자 있는 이런 2차전지 쪽에 있는 수혜주를 안 사야 되는 거죠. 최근 들어 대형주점 올라가는 거 보면 LG엔솔 LG엔솔 2차전지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 3만 그러니까 거기 비중이 100%니까 시대의 금융위기 경기 침체 나라가 망해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되니까 우리나라가 망해도 미국 공장 제일 많이 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주식 투자예요. 아주 세상에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주식 투자를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이런 쪽에 해야지 자꾸 전반적인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모르면 최고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가격만 보고 많이 내놨다 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만 8천 목표감 다른 종목 교체하시고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한심이 되고요. 지금은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보유했다가 목표가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유 의견 말씀해 주신 만큼 동화기업도 투자 플랜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았다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도 함께 읽어가면서 어떠한 이슈들이 모멘텀이 될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진단쇼 시작하기에 앞서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쏘아올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진짜 배우는 누가 있을지 좀 그 부분도 집중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트럼프가 2024년에 공식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또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글로벌 정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이슈 체킹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슈 체킹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다음 종목도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단해볼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전화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 단가는 28만 3천 원이고요. 네.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28만 3천 원이면 뭐 최근에 되게 잘 진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 그럼 지금 좀 수익률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들고 가보고 싶으신 건가요? 아 제가 그때 비중을 10%밖에 못 실어서 조금 더 이제 그 비중을 실고 싶은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면 들든지 해서 지금 당장 사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가 목표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우선 그래도 단계적으로 잘 진입을 하셨고요. 수익이 난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수익 극대화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LG 이노텍 조금 더 바라보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추가 매수 금지시키고요. 반등심에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실적은 잘 나오고 있죠. 아이폰에 주력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강화 모듈 그 사양도 들어가고 해서 실적과 여러가지 해서 괜찮은 종목이죠.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와서 안 빠진 거죠. 별로 41만에서 26만까지 빠졌으니까 얼마 안 빠진 거죠. 30-40% 밖에 안 빠졌으니까 다른 주식은 거의 다 50% 이상 60% 빠졌으니까 덜 빠진 거죠. 덜 빠져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는 모멘텀이 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아이폰도 덜 팔리지만 갤럭시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미리미리 다 샀 핸드폰은 다 샀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그리고 교체 수요 정도는 있겠지만 그러면 가장 큰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게 모멘텀이 약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은 자동차에는 들어가는 아직은 자동차는 천천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주가가 많이 반영된 상태고 여기 행보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럼 기스가 난 것처럼 내려왔죠. 그럼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돌파하려면 새로운 모멘텀. 즉 전장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 새로운 고객으로 잡는다든지 그렇더라도 이미 많이 반영됐습니다. 물론 지금 7조 천억 정도 시가총액에 영업이익이 한 2년대에 2조 정도 나오면 7배 그럼 14주니까 100% 갈 수 있다고 생각은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9배 정도의 내외이기 때문에 현재 올해 예상 실적은 주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권사에서 목표들이 40만 원 내외에서 4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금 나오는 목표권 전부 다 과거에 시연을 한 거죠. 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목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지난번에 아이폰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반등해 주잖아요. 조금 아이폰에 요즘 부품이 잘 팔렸다고 이거 또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반등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은 현재의 12평선인데요. 12평선이 34만 원입니다. 저는 34만 원에서 좀 더 본다면 좀 더 볼 수 있지만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보면 매물대가 다 모여 있죠. 34만 원 정도에서 위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추가 하락하면 28만 원 이렇게 온다면 거기서도 물탈 이유가 없다. 저는 반등시 매도하고 관심을 좀 끊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LG 이노텍은 반등시에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았으면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아쉬우시겠지만 일단 LG 이노텍은 정리해보시고 또 잘 찾으신 만큼 다른 잭팟이 될 만한 종목들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LG 네. LG 이노텍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실적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좀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폭망삼파장님이 보내주신 코람코 에너지 리치입니다. 평 단가는 4,345원이고요. 비중은 11%인데 예상보다 빨리 올라와서 좋기는 한데 장기 투자 종목으로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폭망님 말씀을 듣고 차트를 보니까 좀 급격하게 올라오기는 했네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장기 투자가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수익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올해 실적이 그러면 2022년도 5월 달에 200억 8월 달 98억 11월 달에 결산해 그러면 좀 잘 나오겠죠. 그런데 에너지 관련된 리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오히려 모멘텀이 약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모멘테면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 경기 활성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기 침체면 에너지 가격도 당연히 빠지겠죠. 저는 11월 하시나 12월 이때 보면 에너지 가격들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매물 때 돌파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5,500원에서 5,700원 정도 사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쟁, 혼란, 이슈 그래서 오히려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슈는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돌파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자가 코랭코 에너지 리치를 샀는데 예상도가 빨리 상승하니까 장기 투자를 할까요? 주가를 보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하든지 단기 하든지 결정하는 게 그건 아니죠. 그 기업을 보고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한다든지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든지 그 산업이 성장한다든지 그러면 장기 투자에 대한 결정 어떤 변수가 되는 거지 근거가 되는 거지 내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가에 텐바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장초 종목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다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8월부터 이렇게 하면서 태양강, 조선일부터 이런 원잘부터 올해 연말까지 가면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거기다 분할로 매도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주식이 막 빠지고 그러면서 부동산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주식을 팔아서 올해도 올해 봄에도 주식이 빠지니까 주식을 팔고 뭐를 팔아서 부동산 리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가치가 가격이 빠지면 그러면 투자자산 중에 가장 빠른 게 주식인데 그러면 빠르고 그러면 부동산도 안 빠지니까 그 리처를 사면 부동산 원본이 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리처 관련된 수익률 마이너스 30%의 대도수가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 리처를 사도 그것도 빠지니까 호행적으로 그래서 그럴 바에 이것과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이 에너지도 또 지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산 가치는 그렇게 됩니다. 2020년 작년 4천 원대에서 5회 철천 가니까 또 지자리로 내려오잖아요. 어느 정도는 반등하더라도 이게 5,500원 내일밖에 안 되는 거죠.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일 종목이 아니죠. 이렇게 보시고 관심에서 저의 시키는 게 지금 반등할 때 매도를 생각해야 된 거죠. 목표가 5,500원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5,200원입니다. 그래서 5,200원 정도 가면 매도 정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보고 하시든지 해서 최종 목표가 5,500원 5,2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장기 투자 금지시키겠습니다. 네. 코람코 에너지 리츠 장기 투자 괜찮은지 물어봐 주셨는데 장기 투자는 아니고요. 반등시에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오늘 최병원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진단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낙폭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0.02%로 소폭으로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다시 한 번 상승 전환에 성공한 만큼 오후짱도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